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숫자 8 즉 8회가 되면 남다른 돈복 터지는 행운의 암시가 담기는 거 잘 아실 겁니다. 소주를 정성껏 어떤 사람이 소주 한 잔을 따라놓고 금전운을 추건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난 후에 소주 한 컵을 주방 싱크대 배수구 있잖아요. 배수구에 8번 나누어서 흘려보냈습니다. 8잔을 따른 게 아니죠. 소주 한 잔을 조금씩 조금씩 8회에 걸쳐서 흘려보냈습니다. 이 속에 어떤 그 풍수적인 암시가 실려서 그 사람은 또 대박을 터뜨렸을까요? 8번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8방위 8방위가 들어가겠죠. 동서남북과 그 사이방위들을 포함할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금전운을 또 집안의 그 모든 방향으로 그 고르게 퍼뜨리고 돈복이 그 널리 또 사방팔방에서 들어오게 만드는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또 실리게 됩니다. 단지 그 숫자 8의 그 대박암시만 실리는 게 아니죠. 소주를 또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 또 흘려보내게 되면 또 이런 그 행위에서는 물의 흐름을 통해서 또 재물운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돈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행위로 그 풍수에서는 간주를 합니다. 숫자 8은 그 풍수에서 그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죠. 숫자 8을 그 무한대라고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크기의 그 재물로 또 이해합니다. 재물이 끊임없이 그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상징이 이 숫자 8에 들어있죠. 그런데 소주를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조금씩 그 나누어서 그 소주 한 잔을요 배수구에 이렇게 흘려보냈다면 집안의 그 재물운이 결국 8방위로 그 흩어지면서 금전운이 그 고르게 확산되는 그런 그 상징적인 또 의식이 충분히 되어줄 수 있죠. 배수구는 또 집안의 그 재물운과 또 물의 흐름을 그 상징하는 중요한 그 구역입니다. 주방 그 싱크대의 그 주위가 있죠. 오행 그 수라고 하는 재물과 또 밀접한 관련이 또 있고요. 우리가 그 동서남북 그 사이방위까지 포함된 이 8방위 이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. 그런 방유를 통해서 또 균형있게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식도 되어줍니다. 소주를 또 8번 나누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결국 8방위로 그 재물운이 또 골고루 퍼지는 그런 암시거든요. 또 들어오는 그 돈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집안 전체에 또 그런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거죠. 젤리 젤리